음료수 그것들도 탐배라 너무 없잖아 우리 다 팔려가지고 다 팔려요? 가장 팔려서 어? 정말? 미라는 없어 지금 미라는 우리끼리네 어머 어 아니 그냥 갈라고 그랬는데 잘하나 보다 이게 무슨거에요 이거? 가이생 가이생 맛있겠다 나 하나 맛있게 해주세요 가이생 많이 넣어서 하나 해주세요 가이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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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